과거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진봉, 성공의 대교수와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재승 위원장이 결국 자진사퇴하는 형식을 갖춘 것 같습니다. 발언 한번 들어보죠. 사퇴발언. 저는 오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최근 불거진 과거 제 소셜미디어에 남겼던 글에 대한 논란은 해명보다는 인정을 그리고 사과를 해야 했지만 아직 덜 자란 저의 마음은 미쳐 국민 여러분의 기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작성 당시 상황과 이유와 관계없이 과거에 제가 작성했던 거친 문장으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여론의 악화가 계속되고 있었고요. 또 노재승 전 위원장이죠.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발언 내용이 계속 더 많이 생기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몇 개 안 됐다가 네티즌들이나 시민들이 또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이 그걸 계속 찾아내면서 점점 문제가 좀 심각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김구 선생님을 비하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재난지원금 국민들을 비판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악화가 됐다. 여론이 이런 부분이 결정적으로 노 위원장, 전 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론이 더 이상 악화가 안 됐으면 밀고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이게 후보의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선의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진 사퇴의 어떤 형태를 취한 것은 20, 30대를 고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임명이 된 상태에서 후보나 아니면 당에서 일방적으로 물러나게 하는 모습은 20, 30대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을 설득해서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도록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권성동 사무총장도 본인이 데려오는 데 어떤 힘을 썼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모셔다 놓고 우리가 잘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했던 건데 아무튼 그런 중간쯤 되는 해법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끌다가 손해보느니 이쯤에서 막은 건 그렇다고 치는데 그러면 인선 과정에 어떤 실수나 실책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윤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줄까요? 저는 윤 정부 지지율에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노재승 전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보면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들이 너무 많아요. 5.18 관련된 폄훼도 있고요. 세월호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심지어 김구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다음에 검정고위 출신들에 대한 비하 발언도 있고요. 그리고 재난지용을 받았던 국민들에 대한 비하 발언도 있고요.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그 우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유의의 주장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일단 정리는 했지만 본인이 처음에 이게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정리가 됐으면 이렇게까지 여론이 약화되거나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권성동 본부장도 그렇고 또 김재원 최고위원도 뭐 술 먹고 할 수 있는 얘기지 또 원희룡 지금 본부장 같은 경우도 사인으로 있을 때 했던 얘기인데 그게 큰 문제가 되느냐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당의 중진들이라고 하고 선거 캠프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본부장급들에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그냥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의 여론이 약화되니까 마지못해서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사실은 여론의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선대위원장 중에 공동선대위원장 자리가 하나 비는데 또 새로운 사람을 또 찾아서 거기에 다시 자리를 갖다 주는 거는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걸 비고 가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선대위원장 자리가 비어있지만 그걸 반드시 채워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20, 30대를 대표할 수 있는 어쨌든 노재승 전 위원장 같은 경우 20, 30대를 대표해서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 자리를 젊은 층의 어떤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다시 찾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더라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인사검증 부실에 대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고 노재승 전 위원장 같은 경우야 SNS만 들어가면 금방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명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들어오실 분은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더 큰 논란에 빠질 수 있어서 아마 만약 모셔오게 되면 좀 시간을 두고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선을 90일 앞둔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들은 계속 나오는데 오늘 발표된 것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던 것, 또 윤석열 후보가 앞선 것 이렇게 막 나왔습니다만 공통점은 역시 좁혀지고 있다. 예전에 확 벌어졌던 차이가 그거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추세하고 윤석열 후보 하락세에서 잠깐 멈춤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추세 자체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래도 지난번 조사보다는 약간 올랐어요. 그 말이 정체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세가 일정 부분 멈췄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다시 반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역전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계속 지금 상승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보다 상승이 됐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박빙의 승부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저는 막판까지 대선의 마지막 날까지 엽치락 뒤치다 가는 모습이 계속 보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이 그전에 벌려놨던 범위까지 다시 벌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당이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사실 이벤트 효과는 국민의힘이 훨씬 더 좋았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좀 극적인 드라마틱한 효과도 있었고 그랬는데 오늘 조선안고 보니까 선대위 구성에 대한 긍정평가 민주당이 39가 나오고 국민의힘이 35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말한 노재승 전 위원장 때문일까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을 했지만요. 그것뿐만 아니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초기의 선대위 같은 경우는 실망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재명 후보가 거의 2차 쇄신이라고 할 만큼의 선대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형 선대위를 꾸렸고요. 이재명 중심으로 해서 후보 중심의 선대위가 꾸려지면서 좀 역동력,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윤석열 후보는 극적인 봉합을 했지만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젊은 층으로부터 지지를 잃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있던 분들 정치적으로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있지만 참신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국민적 지지가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노 전 위원장과 관련한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양쪽 선대위가 다 꾸려지니까 점점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윤석열 후보는 본격적인 정책 토론 같은 것들이 없었고 이재명 후보는 서울대 학생들하고 토론회를 가졌는데 내용도 상당히 좀 어렵고 깊이가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죠. 반론의 여지 없는 진리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는 이유는 마치 어떤 통계나 어떤 경제적인 결과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리인 것처럼. 그건 진리는 아니다. 정책적 판단의 결과물이다.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가능한 일이다. 아픈 지적일 수 있는데 전제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크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할 생각인데 이번에 왜 이걸 처리했냐. 이건 처리한 게 맞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본예산에 넣는 것 이 일회적인 거를 내가 포기한다. 왜? 실질적인 국민의 삶이 개선되는 거니까 내가 포기한다라고 한 거지 이 정책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 실수하신 것 같은데 최저임금을 없애버리겠다. 폐지하겠다. 이거는 위헌적 발언입니다. 위헌. 최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죽었다 깨서 반드시 해야 되는. 최저임금제나 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이런 52시간제 이런 것들은 잘 지켜지든다고고요. 네. 저기에다 뭐 가상화폐 얘기 저신용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 문제 그다음에 뭐 신요리지라고 좀 복잡합니다만 아무튼 기축통화국의 통화 발행 이익까지 상당히 좀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래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학 전공한 학생들이잖아요. 그다음에 경제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고요. 말씀하신 건 전문 정보들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일반 다른 분야를 전공하는 분들은 잘 이해 안 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본인도 질문의 수준이 높다고 얘기했지만 답변을 막힘없이 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옹고도 없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강함없이 얘기한 걸 보여줬는데 그게 저는 사실은 학생들한테 준비된 후보라는 모습을 보여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지식으로 습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경제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실질적인 경험이 없다고 하면 저런 질문들을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답변에 막힘이 없이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경제에 대한 어떤 정책적 부분에서 해박한 식으로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보여줍니다. 특히 이게 이제 그야말로 예상 질문에 관계없이 듣는 거잖아요. 저기 와서 현장에서 학생들이 직접 묻는 거고 국토보유산의 가상화폐 문제는 아니면 세금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도 송곳 질문들이 하나하나 명확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하면서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저 영상이 사실은 국민들한테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정책적 부분에 대한 어떤 수준 이런 부분들을 높이는 그런 기회가 됐을 걸로 보여줍니다. 아마 서울대치고 윤석열 후보한테도 일단 똑같은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고 봤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아직은 아니라고 거절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윤 후보도 대전에 가서 지난 29일인가요? 그쪽 대학생들하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분위기는 이거하고 좀 다르게 부드러우면서도 화기애한 분위기로 끌고 갔습니다마는 그때는 좀 분위기가 학술적 토론이라기보다는 청년들과의 부김없는 만남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자리 자체가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리 자체가 학생들과 편안하게 얘기한 자리니까 음식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나왔었고요. 그랬었는데 어쨌든 언젠가는 저는 국민들이 바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대전의 청년들과의 토크콘서트가 지금 단적으로 그냥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를 두 개의 토론회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에게도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 할 겁니다. 그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좀 잘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저기서는 이제 뭐 그냥 음식 관련된 맛집 추천이라든지 선호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물어봤지만 저 기회는 그대로 넘어가더라도 이제 이재명 후보처럼 정말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경제든 정치든 문화든 전문적인 어떤 정책적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서 국민들이 볼 때 또는 대학생들이 볼 때 후보가 어떤 생각과 가치관과 정책적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관위가 이제 구성이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선관위를 선대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같이 토론하고 정책을 좀 정리해 본 다음에 아마 활발한 토론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